자 일단 우리 세자시대 일단 서열 정확히 서열 1위 그리고 태용이 서열 2위 마지막 똘마니 따까리 두식이까지 저희 세자시대 다 뭉쳤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폼이 너무 좋아요 세자시대 거의 약간 팝콘TV의 열풍이 불 것 같아 약간 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여러분들의 충족할 수 있는 육하원칙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간부터 여러분들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0개고요 시간이 오전 시간이냐 새벽이냐에 따라 지령의 판도가 바뀝니다 자 다이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작! 자 몇 시에 갈까요? 내일 새벽 3시 50분이요? 아 이런 게 제일 꿀 같습니다 잠도 못 자고 자 밤 11시 자 저녁 밤 12시 3시 51분이요? 오 5시 1분! 3시 33분! 말투 그릴 수가 시간 종료됐고요 자 일단은! 대포장 띄울게 여러분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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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형도 다 자! 안 자들어 안 자들어 안 주무셔요? 나 9백 명 봤어 그때 9백 명 들어왔어 미션 왔는데 9백 명 들어왔어 나 9백 명 들어왔어 자 밖에 여러분들 자! 나만 아니면 돼! 새벽 걸려도 돼! 여러분 하겠습니다! 3, 2, 1 가자아악! 18! 아이고 아이고! 뭐야 18! 우와아악! 어디로 갈지! 솔직히 시간보다 이게 제일 빡세 이게 제일 빡세 제일! 제일 중요합니다 자 레디! 레디! 스킬트! 고! 자 갑니다 자 진흥단과 뵐게 자 어디로 갈까요? 뭐라고요? 형 아니에요? 양산 동두산 여긴 또 어디야 태백시 한백산 근데 무도 무도도 세 에버랜드 에버랜드 그나마 에버랜드 에버랜드 2 1 고 악 악 악 악 악 악 여기 어디야? 태백스 여기 산이야? 산이야 정상대 용적학 절 아니야 절 아직 안 끝났어 아 개떡떡이야 아직 안 끝났어 자 이번에 오늘 오후 7시 4분에서 태백산 천재단 용적학에서 무엇을 할지 여러분들의 상상 시작 생밥 8.1kg 까기 108배하기 108배하기 저래서 용적 용적에서 나오는 생물 2리터 마시기 근데 이게 나오긴 해? 양파 한만 까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 아니 너 똥소미잖아 좀 빠져 우리 셋이 할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나 너무 기자가 화장실 잠깐만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17번 개꿀이다 음악감사 하나 둘 셋 차를 이겨라 형 차를 이겨라 이것도 빡세 차를 이겨라 30분 안 쳐봤지 왜요? 항옥 치기도 빡세 태백산 천재단 용전각에서 제로투를 30분 추는데 어떻게 출지 어떻게 출지 세일러분 뭐랑 났어 어? 세일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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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색 동네에 전국완 전국완 국방색 간호사복 입고 누가 싸볼래 비싼 사기 그래 제가 한번 싸볼게요 내가 한번 똥소는 아 있어봐 이게 한 번 똥소는 넘어갈 뻥소입니다 자 3 2 1 야 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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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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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복장 어떻게 구하냐 근데 치마 입어야 돼 뭐 좀 없고 지금부터 정한다 네 누가 갈지 바로 시작 아 진짜 너무 엉덩이 엉덩이 빼고 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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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야 호들갑 떨지마 아직 몰라요 모두 많아 세자 혼자 나 혼자야 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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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하고 저리 뒤들어봐 우리 세명 보고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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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장훈은 카톡이었어 아니 카톡이었어 아니 야 나왔다 나왔따 첫번째 초코 다이씨 다같이 들어가 이거는 단가가 1000개가 비싸서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만약에 이거 하나 걸린다 그러면 대포 쏠 필요도 없이 전원 멤버로 확장 자 아 지렁 아 지렁 지렁 빼고 다야? 야 지렁 빼고 다 지어 장소변경 장소변경 오케이 자 어디 어딘가요? 발거 부산 해운대 군합무 어? 아 내가 쓰면 꼭 내가 걸리더라 이거는 자 자 여기서 잠깐 육카치기 찐박 레전드 펜트 다시 쏘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마지막에 민심 드실게 무슨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에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고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육카치기를 폐작벌전식으로 해가지고 찐막 펜트 찐막 펜트 바로 펜트 터지면 한 번 한 번 더 쏘기 아 한 번 펜트야 만개 터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만하고 형 말투 형님 이게 지금 저희가 인터넷 검색 알아보니까 가는데 도착하면 시간이 끝나서 장소만 바꿔주십시오 형님 괜찮습니다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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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다리 저는 남자답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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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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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3번 2번 4번 2번